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그리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분야별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백신,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입니다. 최고의 회담을 만들 수 있었던 그 힘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이 최고의 순방을 만들었는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해줬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땡큐, 땡큐, 땡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에 채태원, SK그룹 회장 등 미국에서 투자를 한 6명의 최고 경영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달라고 한 뒤에 땡큐을 3번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문재인이가 옆에서 듣는 같은 공간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난 외국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많이 됐습니다. 일본 요미유류 신문은 두 정상의 점심 식사로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해서 개를 이용한 명물 요리, 크랩 케이크를 메인으로 한 메뉴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햄버거가 나왔었다라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도쿄 신문은 아예 점심 식사에서도 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점심 식사에서도 한국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삼성, 현대차, SKLG 정의였다 하는 식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방면을 계기로 총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일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산업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과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 외교가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수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받아내고 싶은 것이 그만큼 많았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에게 감사하다고 세 번 말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아직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획을 체결하는 자리에서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의 보건복지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 SK인원웨어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서는 현지 노동자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SK인원웨어 임직원에게는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부 당국자와 노동자의 수고도 감사할 일이지만 기업인들에게는 왜 감사하라는 표현에 인색한지 의아한 느낌이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게 지금 수행했던 기자가 기자수첩 형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기업인들이 오랜 기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한 위대한 기업을 일구지 못했다면 44조원 대미 투자는 불가능했다라고 수행했던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일찍이 또 멀찍이 떨어져서 햄버거를 먹는 대신에 가까이 앉아서 크랩 케이크를 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빨리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더 헌신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라고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생큐를 다섯 번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연속해서 세 번 말하고 그 뒤 두 번을 더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의 CEO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그들이 여기에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당신의 미래에 투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바이든이 설명한 겁니다. 바이든은 어쨌든 한국 기업인들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문재인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에 너무나 인색하다. 아니 감사가 아니라 그동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자가 썼던 내용 가운데 지금 크랩 케이크가 햄버거보다 낫다. 문재인이가 더 좋은 제조를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햄버거나 크랩 케이크나 그게 그거다. 돛진 겟진이다. 정식 오찬도 아니고 또 우리 대표가 갔을 때는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하게 되나 또는 만찬을 하게 되나 많은 로비를 벌였지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크랩 케이크인데 이 크랩 케이크도 그야말로 애피타이저나 또는 간식용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려 44조 원을 투자하고 난도 받은 대접이 크랩 케이크와 그리고 55만 회분의 백신이었다면 너무나도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는 그야말로 1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다는 거 아마 국내 투자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일자리 수천 개 수만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특별 혜택을 주고 또 미국 기업들에게 그 공장에서 생산된 거를 공급을 한다니까 판매처가 있는 현지에서 공장에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 고마움을 표시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기업에게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문재인이 얼마나 그동안 반기업적인 정서에 많이 찌들려 있는 것 또 친노조 경향에 많이 찌들려 있는 거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한다. 한국 기업들을 모셔놔 놓고 감사하다 이렇게 쉬워서 감사하다. 그리고 미국 한국 대통령을 야외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간단한 오찬이지만 이것도 흉내도 내고 또 한국 대통령에게 반공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난번에 한국전쟁 때 중공군을 격퇴시켰던 아주 전쟁 영웅인 93살의 예비역 대령을 모셔놨고 거기에 명예 매달 훈장을 걸어줬습니다. 거기에 바로 문재인을 초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걸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체성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적이 누구고 우리가 누구와 경쟁하고 있고 또 우리 국가의 기업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된다. 분명하게 자기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문재인은 이런 색깔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걸 갖다주고 퍼주고 와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는 홍보해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홍보해라. 44조 원을 투자하고 가져온 거는 55만 회분의 백신인데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바이오 허브 만든다는 거 이건 그야말로 하청업체인 겁니다. 미국에서 원료를 주고 서유서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그걸 만들어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한 병이라도 마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아주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문재인의 내로남볼식 외교가 바로 여기에도 해당되고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인색한 거 다시 한번 이 기자가 수행하면서 쭉 팔로우를 해봤는데 정말 바이든은 그런 분야에서는 원래는 세 번 땡기라고 했는데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다. 그리고 이렇게 쉬워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간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앞에 트럼프도 트럼프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나가 있던 미국으로부터 나가 있던 기업들 다시 돌아와서 투자하는 거 리쇼링 이걸 내세우는데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들 국내 젊은이들 중내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주는 데 대해서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내 기업을 허물고 국내 투자 못하도록 재벌 기업에 대해서 압박하고 급박하고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도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 대통령은 땡큐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동안에 한국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는 기자 수첩을 함께 동행했던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